안녕하세요. 메탈베스입니다. 여기 거진해변인데 여기 성원오션 쌍떼빌 여기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비도 아직도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엄청난 파도요 저기 자산천기수역은 완전히 파도가 그냥 위에까지 덮었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엄청나네요 바람도 강하고 파도도 엄청 강하고 이야 화진포에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밤투망 재미 좀 보시고 다들 신이 나셨을텐데 다음날 낮에 지금 상황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모래 뒤집혀지는 거 보세요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약해 보이는데 막상 앞에 가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거진해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파도 상황 영상 찍어서 실황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화진포나 거진해변에서 토막이나 낚시 하실 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 조심하시고 바라고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황 보시고 기후 상황 보시고 다들 활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거진해서 메탈베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